개구리 병장과 함께 떠나는 두근두근 경기여행 오늘 여행할 것은 역사가 살아 숨 쉬린 산책기 안성시 죽주산성요이다 여러분 준비되셨소이까? 두근두근 경기여행 안녕하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학자를 꿈꾸는 고등학생 신미래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69호 죽주산성은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한 것인데요 성벽은 내성, 중성, 외성의 3중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그 시대의 축조기술력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몽골은 고종 18년 처음으로 고려를 침입한 이후 40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고려를 유린하였습니다 죽주산성 전투는 고종 23년 3차 침입대의 일인데요 최씨 무신정권은 1차 침입대의 박서장군이 이끌었던 귀주산성 전투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경험이 있는 송문주 장군을 파견하였습니다 고려의 군사들이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몽골군은 들으라 살고 싶으면 당장 고려땅에서 물러가거라 흥! 젊은 장수가 목소리 하나 크구나 허나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여봐라! 당장 포를 준비하여 축주산성을 무너뜨려라! 장군 분부하신 대로 몽골군이 포로 성문을 부수고 공격해올 것을 대비하여 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 수고하였다 그리고 만약 몽골군이 화공을 펼칠 경우 모든 병력이 성문을 열고 나가 기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거라 예! 장군! 헌데 매번 적군들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고 준비를 하신 것이옵니까? 몽골군의 뿌리는 말을 타고 평야를 누비던 유목민들이다 축주산성처럼 높은 지형의 공성전은 약한 법이지 또한 고려군과 대치한 지도 오늘이 보름째 이미 저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것이다 송문주 장군의 말대로 몽골군이 포로 성문을 부수자 축주산성의 고려군 역시 포를 사용하여 몽골군을 막아 물러나게 하였고 이어 몽골군이 화공을 펼치자 고려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몽골군을 베었습니다 자 고려군사들이여 몽골군을 몰아내고 고려를 지켜내자 이야! 신명장군 만세! 송문주 장군 만세! 결국 보름 만에 몽골군은 물러갔고 축주산성은 무사하였습니다 당시 고려군사들은 몽골군의 공격방법이 송문주 장군의 말과 일치하자 신출규모라는 뜻의 신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축주산성 안에는 송문주 장군의 전공을 기리는 사당, 충의사가 있는데요 축산면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 재향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장군! 축주산성에 주둔한 외군의 숫자가 좋게 4천은 될 것이라 허옵니다 지금 당장 출정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천여 명 그렇다면 기습밖에는 방법이 없겠군 허나 장군님! 고작 1천의 군사로 4천의 외적을 물리칠 수 있을런지요 축주산성을 이대로 빼앗기게 되면 한양의 외군이 충청에서 군량미를 확보할 수 있게 되네 그리 되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되찾지 못할 걸세 장군님! 소장의 아두남을 용서하십시오! 반드시 축주산성을 되찾아 외적의 보급로를 차단할 것입니다! 오늘 밤 축주산성을 탈환할 것이다 전군! 나를 따르라! 이처럼 축주산성은 임진왜란 때에도 격전지가 되었는데요 조방장 황진 장군이 축주산성 탈환에 성공하자 외군은 더 이상 용인과 이천을 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축주산성 정상에 올라서면 북포로 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방이 막힘없이 탁 트여 있어 조선시대 한양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축주산성을 따라 산책하듯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축주산성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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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주산성 탈환